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네 익산 시내 그 익산역 근처에 있는 아담 연탄구이 맛집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아 이게 제가 입숨을 듣고 찾아왔는데 옛날 엄마의 집밥 네 어머니의 집 그런 정겨운 분위기가 나더라구요 옛날 갬성 네네네 여기는 이제 생고기 고기가 좀 맛있어서 손님들께서 맛있다고 하시길래 바로 왔거든요 네 여기는 이제 사장님이 직접 농사를 지으셔서 직접 식재료를 이렇게 활용하시는데 당연히 100% 국내산이겠죠 네 정말로 정직한 집이구요 네 양도 엄청 많이 주십니다 네 그 덕분에 손님들이 아주 개미 때처럼 하는데 제가 일부러 손님 없는 시간에 맞춰서 이렇게 왔습니다 네 정말로 뭐 많은 유튜브라던지 많은 연예인들 유명한 인사들 많이 왔다갔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로 맛있다는 건데 저는 바로 이렇게 고기를 주문해서 이렇게 찍어보았습니다 와 상당히 두툼하고 네 고기 질이 확실히 다르더라구요 네 정말로 맛있습니다 이게 육즙이 터져서 나오더라구요 와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저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는 뭐 연탄으로 굽는게 가능하더라구요 그래서 더 맛있구요 이렇게 쌈 싸먹는 것도 정말로 군맛탱입니다 여러분들 뭐 익산에도 많은 고깃집이 있지만은 아담 연탄구이 여기는 질이 다르고 정말로 가격도 착합니다 얼른 오십시오 이상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